안녕 다람양이 다람 오늘의 벚꽃은 짜잔 다이소 믹서기 장난감 아트박스 믹서기 장난감 슬라임 만들기 대열입니다 이 다이소 믹서기는 정말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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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사놨던건데 여기 먼지가 봐 먼지 쌓인 것 봐 얼마전에 아트박스에 갔더니 아트박스에도 믹서기 장난감이 있더라고 그렇다면 과연 이 두 믹서기 장난감이 슬라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과연 만들어지긴 할런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먼저 가격 다이소는 5천원 아트박스는 이게 얼마였지 이거 Centre 15,000원 가격 3배 차이 덜덜덜덜덜 드는 일단 뜯어보자 짜잔 짜잔 디자인을 먼저 보면 일단 다이소 빅소기가 좀 더 커 그리고 아트박스에는 이렇게 컵과 스푼이 들어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때 이 다이소는 뭔가 딱 장난감 약간 요런 느낌 아트박스는 약간 갬성 장난감 뭐 이런느낌 근데 둘 다 귀엽긴 해 히히 건전지를 다 넣어주고 콸콸콸 물 콸콸콸 콸콸콸 글리세린 진짜 한 방울씩 한 방울 한 방울 색소 투어 뿅 뿅 다이소 믹서기에 먼저 액티를 살짝 뿌려주고 뚜껑 닦고 얘 먼저 한번 돌려 볼게요 오 기대된다 어떻게 될지 갑니다 와이어 온 위 오 섞여 왜이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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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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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돌아주세요 저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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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돌까요 왜 안 돌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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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믹서기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이거 내가 돌리고 있는데 이거 핫 이거 참 도 도 도 돌아 돌아 망한 것 같은데 안도는데 지금 얘가 아 이 안에 지금 슬라임이 형성이 되면서 이 믹서기 날이 이제 뭐라 그래지 얘네들이 슬라임들이 탁 뭉쳐있으니까 잘 안돋아 보다 슬라임을 이겨낼 힘이 없어 지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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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가 이렇게 뭔가 굳어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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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려 뭉친 애들을 살짝 풀어주고 다시 바이오 온 되지 않습니다 안 돼 망했다 왜 안 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 나만 안 되는 건가 왜 왜 원래 안 되는 건가 망했네 하지만 나에겐 아트박스 믹서기가 있다고 얘는 3배 비싼 아이니까 돌아가지 않을까 액티를 액틱 액틱 뚜껑 닫고 파이어 온 오 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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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돌아간다 아 얘도 아이 소리 맛이 시끄럽고 이거 지금 뭐야 여기 지금 돌다가 말고 있어 지금 점점 천천히 돌고 있어 얍 돌아 소리 끄는 방법 없나 끌 수가 없구나 아니 근데 뭔가 이게 불도 들어오고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얘가 3배 비싼가봐 에이 돌아라 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망했구만 지금 이 안에서 슬라임이 형성은 되고 있는데 슬라임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이게 끈적끈적해지다 보니까 얘가 돌질 않아 근데 처음에 얘가 굉장히 힘차게 돌았었거든 돌아라 돌아라 완성된 슬라임을 따라 보겠습니다 네 물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일차적으로 만들어진 애를 넣어서 한번 돌려볼게 이렇게 한번 돌아갈까 당연히 안 돌아가겠지? 넣어서 파이어 온 오 돌긴 돈다 아주 아주 느린 속도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정도의 망했구만 믹서기를 수동으로 돌리고 있어 수동 돌리기 아 토렛드 장난감이 아닌 실제 믹서기에 뚜껑을 열거나 이렇게 막대기를 넣고 나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절대 만지면 안 돼 아니 이게 둘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이게 컨텐츠 각이 나오는데 이게 둘 다 안 되니까 이거 망했네 믹서기로 만들기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수동 믹서기를 통해서 열심히 손으로 저어서 탱글탱글한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두 개 섞어보자 오 근데 이 슬라임 너무 탱시탱시라고 느낌 좋은데? 오 간이 아주 기가 막혀 탱시탱시탱시탱시 쭉 내가 이 믹서기들을 씻으면서 내가 발견했는데 얘는 짜잔 이렇게 분리가 돼 뚜껑 이렇게 분리돼서 세척하기가 아주 편하더라고 얘는 이거는 분리가 안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이 날이 분리가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척하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물을 조금 넣고 쪼롢쪼 색소 투하 쪼롢 쪼롢쪼 쪼롢 뚜껑을 덮고 파이어 온 오오 이렇게 잘 돌아가 이거 봐 우와 근데 확실히 뭔가 얘가 좀 세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얘도 잘 돌아가 우와 아니 이렇게 잘 거풍났다 이게 아니 이렇게 잘 돌아가는 애들인데 아까 왜 그렇게 안 돌았대? 오 뭔가 오렌지 주스 느낌인데? 마시면 안됩니다 네 오늘의 망한 컨텐츠 다이소 믹서기 대 아트박스 믹서기 둘 다 슬라임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망 근데 슬라임 말고 이렇게 그냥 물만 넣었을 때는 회전력이 진짜 좋아 다음번에는 진짜 믹서기를 가지고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볼까? 등짝이 나만 하지 않겠지? 여기에 풀만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볼까? 파이어 온 여기에 액티를 넣는 거지 찔끔찔끔 돌아 그렇지 오 뭔가 되고 있어 좋아 다시 풀을 찔끔찔끔 액티를 찔끔찔끔 돌아가 액티를 조금 더 찔끔찔끔 돌아가 아이 안 돈다 아이 안 돼 어 돌고 있나? 어 되고 있어 어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되긴 되는데 아주 끈적하게 되지 않구만 에잉 실패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